2023년 내년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본예산이 처음으로 연간 100조를 돌파하며 정부 부처 중 최다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섭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다 노인지원과 돌봄 예산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결된 2023년도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총 지출규모가 109조 1,830억 원이라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치면 100조 원을 넘지만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부처 중 가장 많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11억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8.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분야도 지난해보다 각각 13.5%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 시위 재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신축 기능 보강에 쓰이는 예산은 91억 원 감액된 264억 원으로 확정됐고, 장애 수단과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등은 인상됐지만 차상위계층 등이 일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7.1% 감소했습니다.